멀티엔터테이너 김창원 씨는 형제들과 록밴드 산울림을 결성하여 1977년 일지반이 벌써로 데뷔합니다. 이후 그는 숱한 명곡들을 히트곡으로 남기고 이런 화려한 가수 생활과는 별개로 1980년대 어린이 드라마 바다의 노래에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그는 젊은 세대에게는 가수라기보다는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요. 그 외에도 오랜 시간 라디오를 진행했으며 청취자의 특별한 사연으로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등의 책 9권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가수와 연기 생활 저술활동까지 도저히 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그에게도 가슴 아픈 시련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지가 절단된 느낌이었다라고 말한 그의 고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긴 연예계 생활의 인생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형제의 맏형 김청완 씨는 미 8군 군속 설계사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고 동생들은 모두 2살 터울로 태어났습니다. 김청완 씨는 유년 시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한두 살씩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어린 김청완은 무작정 그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고 1년간 수업을 청강했더니 교장의 재량으로 김창완 씨를 정식 학생으로 인정하며 그는 또래들보다 2년가량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때 그는 학교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왜 사세요? 라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미술에서도 평범하지 않은 소질을 그는 보였습니다. 고고위 창덕궁에서 열린 사생대회에서 그는 내내 놀다가 그림을 제출할 시간이 되자 도시락에 남은 밥풀을 도화지에 문질러놓고 그 위에 낙엽을 뿌리고 발로 밟아서 가을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출했고 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그러한 감각을 살려미대 또는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단인 선생님은 서울대 농대로 그의 원서를 넣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사립대를 가기는 어려웠고 그는 붙었으니까 그냥 다닌다라는 심정으로 서울대를 다니게 됩니다. 그는 대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대학 다닐 때도 빨강 파랑 노랑 원색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서 온 벽에 도배를 해놓고 그랬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폐라고 해야 되나 좀 묘한 때였다고 평범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졸업식을 며칠 앞둔 그는 방에서 바리깡으로 자기 머리를 싹 밀고 정작 졸업식 때는 가발을 쓰는 등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정확한 이유는 본인도 알지 못했지만 혹자는 남들보다 2년 일찍 대학에 들어갔던 그에게 뒤늦은 사춘기가 온 것은 아닐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괴팍한 생활을 보내던 그는 음악을 만나면서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는 저걸 한번 사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궁금증에 뜬금없이 샀던 기타를 계속 연습했고 기타 교본을 보고 연습을 하다 한 달 만에 외가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작곡 일하기보다 흉내를 낸 정도였다는 그는 이후 산울림으로 데뷔할 때까지 백꽃가량의 곡을 썼습니다. 그는 음악을 창작하면서 극도의 좌절감과 무력감에서 조금씩 조금씩 탈출하는 느낌이 들었다. 어려서부터 동기부여가 되는 일을 거의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라고 음악과의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어릴 적 가정환경은 좋지 못했는데요. 부모의 금실이 좋지 않아 늘 불안정했고 삼형제에게 아버지는 무섭기만 했습니다. 김창환 씨는 그 시절을 달아나고 싶었고 공상에 빠지곤 했고 늘 혼자 있고 싶어했다. 커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회상합니다. 산울림 시절 동료를 많이 쓴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탄이고 다만 동료가 순수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김창환 씨 못지않게 형제들도 학업 성적이 빼어났습니다. 둘째 김창호 씨도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입학했고 막내 김창익 씨는 고려대 공대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삼형제가 음악으로 뭉친 것은 1970년대 초반으로 김창환 씨가 대학생이 되어서였고 셋은 이때부터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 드럼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집에서 연주하다가 악기와 앰프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동네 사람들의 진정이 끊이질 않았으며 어머니는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사정사정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김창환 씨는 자신의 장례를 음악에 걸었고 레코드사를 찾아다니며 앨범 발표를 준비합니다. mbc 제1회 대학가요제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했기에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캠퍼스 밴드였던 샌드페블스에게 김창훈 씨가 써준 나 어떻게가 이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이들의 앨범 발표의 가능성은 점차 커지게 됩니다. 마침내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게 되고 산울림은 대중의 반응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음반을 냈지만 1977년 12월에 발표한 앨범은 초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산울림의 첫 앨범은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길가던 사람들이 펄시스터즈의 리마와 남진애님과 함께 주요 대목을 흥얼거렸듯이 너도나도 아니 벌써 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청춘 창가였으며 불법 약초 파동과 규제 조치로 가라앉아 있던 로기 산울림으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변화를 갈망해온 청춘들은 일제히 산울림의 노래에 환호했고 그들의 노래에 거의 모든 곡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감수성에 빛나는 서정적인 노랫말에도 열광했습니다. 1978년에 발표한 2집의 내 마음의 주던을 깔고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긴 제목뿐만 아니라 전주 3분이 지나도 노래가 나오지 않는 파격의 젊은이들은 또 한 번 산울림의 노래를 찬양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기에 앨범이 잇따라 출시된 탓인지 4집과 5집의 반응은 다소 미지근했지만 1980년에 출시한 6집부터 산울림은 새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팬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의 청춘 8집의 내게 사랑은 너무서 10집집의 너의 의미는 차별화된 포크 성향의 차분한 가락이었습니다. 마치 1980년대 신군부정권에 의한 억압적 사회 분위기에 침체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듯 고유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 말은 폭발성의 충격이었다며 이때는 서정성의 위로였습니다. 또한 1983년에 발표한 김창환 씨의 솔로곡 어머니와 고등어는 색다른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음악계의 록이 다시 살아난 1997년 서명죄는 회심작으로 6년 동안 끊긴 산울림의 앨범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를 내놨습니다. CF에도 등장했을 만큼 화제를 모았지만 흥행은 실패했습니다. 김청아 씨는 대중가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진 앨범이었지만 의도와 달리 노감으로 끝나버렸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다른 쪽에서 존재감을 부각했고 김창환 씨의 힘 덕분에 산울림도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창호 씨는 1990년대부터 마음씨 좋은 푸근한 아저씨라는 캐릭터를 구축했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조연 연기와 CF 모델로 변신에 성공합니다. 아일랜드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진짜 진짜 좋아해 하얀 거 탑커피 프린스 1호점 등 잇따라 출연한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호감을 불러 모았고 그는 오디오 스타에서 비디오 스타로 거듭납니다. 그는 순한 아저씨의 이미지로 고착화되지 않고 악역 연기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울림의 음악을 제대로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연기자로서의 김창환 씨의 더 익숙한 편입니다. 그는 돈 한 푼 안 줘도 음악은 할 겁니다. 하지만 연기는 돈만 주면 절대 안 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과 연기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실제로 사전 제작 드라마 사자에서 사회분까지 촬영한 상황에도 출연료가 미지급되자 주조연급 배우 중에 가장 먼저 하차였습니다. 돈을 안 주면 연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김창환 씨는 적극적으로 하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신념이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산울림은 2008년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계속해서 음악과 방송 활동에 전념했던 김창환 씨와는 달리 두 동생들은 직장인의 길을 선택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산울림으로 노래를 냈습니다. 김창렉 씨의 경우는 1983년 대우자동차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사회적인 엘리트로 꼽히던 김창희 씨 역시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고 캐나다 이민을 선택합니다. 캐나다에서 거의 10년간 이민 생활을 하던 김창객 씨는 캐나다 벤쿠버의 한식품 도매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는데 그러던 2008년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지게차 작업이 위험해 고인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직접 지게차를 운전했고 그러다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김창백 씨는 큰 부상을 당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막내 동생을 떠나보내며 김창환 씨는 큰 충격을 받고 감수성이 크게 예민한 그는 동생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항상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친동생이 사망했을 때 형제나 한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체가 모여 형제가 된 게 아니라 형제는 한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지가 절단됐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다라고 동생을 잃은 슬픔에 대해 신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형제를 잃기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가 됐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난 안 믿는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든 애인이든 세월로 씻어서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고의 관직해서 진주화를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다. 통증을 피할 마음도 없다. 언제까지고 내 몸이 계속 통증을 느끼는데도 괜찮다. 아프면 아픈 거다. 그러면 작품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작품을 하는 동안은 잠시 잊을 수 있고 라고 말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김창씨는 이후에도 음악 얘기를 벗어나지 않고 김창완 밴드를 결성해 2008년부터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생 김창호씨 또한 밴드 블랙스톤즈를 결성했으며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밴드를 통해 산울림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를 끝마친 김창완씨의 다음 작품과 음악 활동 모두를 기대해보며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